NC 다이노스 강윤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넥센전에서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첫 승 기분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좋았고요. 시즌 초에는 골도 생각대로 잘 안가고 결과도 안좋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빨리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요. 지난 경기를 계기로 혹시 또 마음가짐의 변화나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일단 좀 뭔가 좀 시원하게 뻥 뚫린 것 같고요. 좀 전보다는 초반보다는 좀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감각도 좀 좋아진 것 같고. 볼이 일단 좀 좋아진 것 같아서 팀에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지난 기아전에서는 또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또 넥센전에서는 잘 틀어막아주셨잖아요. 혹시 두 경기에 또 공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은 기아전에서 더 좋았는데요. 그때는 좀 세게 던지려고 해가지고 재구가 좀 안됐던 것 같은데 넥센전에는 좀 재구를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결과가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넥센이 또 친정팀이라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 혹시 그런 건 없으셨나요? 사실 마운드 올라가면은 그런 생각보다는 한구 한구 집중하는 데 더 그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던지다 보니까 승이 그냥 따라온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집중했더니 그냥. 어제 경기 또 선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는데 또 우천 취소 때문에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좀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네. 좀. 그 턴을 원래 좀. 5일 턴을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가져가주면은 이게 좋은데 좀 아쉽긴 아쉬워요. 좀 길어지니까 또 턴이. 강윤구 전수 본인의 또 강점이 무엇인지 또 보완하고 싶은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장점은 직구고요. 일단 직구로 타자들한테 위협감을 주고 타이밍을 빨리 잡게 됐을 때 변화구로 떨어뜨리거나 타이밍을 뺏어서 그렇게 아웃 카운트를 잡는 게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보완하고 싶어요. 보완은 이게 좀 늦게 한 2이닝 정도는 던져야 뭔가 이렇게 감각이 오는데 1회부터 바로바로 이렇게 딱 빨리빨리 잡았으면 그런 것 쪽으로 좀 보완을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팀을 옮겼는데요. 지금 MC 다이노스 팀 내에서 적응은 다 되셨는지 그리고 또 강윤구 선수에게 특별히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나 친한 선수나 아니면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적응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가 어떤 행동이냐 하면 아니라고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전에 있던 팀이 원체의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군요. 또 여기도 자유분방하지만 그 안에 여기는 또 룰이 그 여기 NC만의 룰이 있는데 저는 적응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잘 해주세요. 감독님, 코치님부터 선수들도 다 잘 해주시고 일단 NC 좋았던 게 전 팀에는 90년생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0년생들 밭이에요. 진짜 너무 많아요. 90밭인데 또 밭인데 결혼을 다 했더라고요. 준환이 빼고 네. 강은구 선수는 미혼이시죠? 조용히 다들 결혼을 많이 하셔서요. 그게 좀 친구들이 많은 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좀 좋죠.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게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요. 강은구 선수는 성격이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세요? 아니면 좀 카메라가 꺼지면 좀 깨발랄하시기도 하신가요? 그냥 3년마다 틀린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올 시즌 목표가 궁금하고요. 더 나가서는 앞으로 선수로서의 목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여줘서 선발로 계속 들어가고 싶고요. 네. 승수라기보다는 일단 계속 나가면 일단 5이닝 이상은 무조건 책임지고 싶고 앞으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잡고 있는 목표는 절대 다치지 않는 것. 네. 무상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젊지만 요즘에는 점점 시스템이나 먹는 거나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거든요. 선수들이. 그러면서 이제 오래오래 계속 좋은 구기를 유지하면서 좀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구 선수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많은 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두 전해주시죠. NC 팬한테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강은구 선수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께. 이제 군대도 전역하고 첫 해인데 좀 더 달라진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줄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활약하는 강은구 선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C 다이노스 강은구 선수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